자 일단 들고 있어요. 우리가 탄성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. 탄성의 사전적 의미가 뭐예요? 그냥 이렇게만 흔들리는 게 탄성이 아니고 변형된 물체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탄성이에요. 팔을 기준으로 이게 다르게 변형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야. 이렇게 꺾여졌다 다시 돌아오든 뒤로 젖혀졌다 돌아오든 이 기본 자세로 다시 돌아오는 게 탄성이에요. 이 정도에서 그냥 꺾었다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게 탄성이라고요. 그러면 실제로 내가 팔을 여기 들고 있는데 이렇게 꺾고 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힘으로 때리는 거겠죠. 탐동에 의해서 타구를 한다는 거는 변형된 팔이 원래 자리로 돌아오면서 딱 여기서 맞는 거라고. 이게 탐동에 의해서 타구를 하는 거예요. 필연적으로 공은 앞으로 쳐야 되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볼게요. 지금 이 자세 이렇게 계속 하면 자 어디 부하가 생길 것 같아. 여기 오겠지? 여기 부하가 오겠지? 팔은 더 안 꺾이잖아. 그래서 옆으로 돌아가는 거야. 여기서 끝나면 아이씨. 이쪽이 아플 거라고.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돌아가. 이것도 그냥 돌리는 게 아니라 이것도 탐동에 의해서 돌릴 수가 있어요. 이렇게 꺾어. 이렇게 돌려. 다시 돌아올 거 아니야. 돌아오는 탄성. 옆으로 돌렸다가 다시 돌아오는 탄성. 이걸 합치면은 꼬았다가 다시 돌아와. 힘을 안 줘도 제자리로 돌아온 거잖아요. 이게 제자리였고. 스윙하면서 이 모양이 만들어지겠지? 내가 이 상태에서 힘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내 팔은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니까 이 꼬임과 탄성으로 만들어지는 거일 거 아니에요. 이 탄성이 온몸 곳곳에 존재하는 거야. 발목도 무릎도 허리 어디 있어? 허리를 꺾는 것도 뒤로 꼬았다가 다시 앞으로 돌아오는 거고 라켓까지도 꼬았다가 풀어지는 이 모든 꼬임과 탄성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임팩트라고. 이거를 10분짜리로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. 내가 이걸 설명하려면 헛볼을 갖고 직접적으로 때려야 돼. 때봐야 돼. 왜냐하면 여기서 이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이 탄성이 이런 게 이건 탄성이 아니잖아.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다가 탄성이 있네. 그렇지. 꼬았으니까 펴야지 탄성이. 아까 왜 내가 주먹질에서 때릴 때 이렇게 때리는 것보다 이렇게 때리는 것보다 힘이 있다면 이렇게 이렇게 때리는 것과 여기서 꼬았으니까 돌려줘. 꼬았으니까 펴줘야지. 그가 똑같아. 여기 꼬았으니까 펴줘야지. 여기도 꼬았으니까 펴줘야지. 여기도 꼬았으니까 펴야지. 그 위치에서 정확히 내가 원하는 타점에서 정확히 이 팔이 탄성 위치 왔냐 왔냐 차이지. 트윙의 기본이 이렇게 가는 거고 이렇게 해야지 볼이 맞는 거고 그거 이제 아는 거지. 힘 빼고 힘 빼라 이런 게 이제서야 알게 되는. 신 피디가 설명했다듯이 탄성이라는 것을 잡았어. 그러면 힘을 주면 탄성이 안 나와. 안 펴지잖아. 그러면 힘을 안 주고 탕 펴지면 순간적으로 펴지면 탕이 탕 나온단 말이야. 그러면 그렇지. 이 힘에서 여기가 전체적으로 쫙 뻗어지면서 딱 나와야 된단 말이야. 그런데 대부분이 힘을 딱 줘. 잡고 그러니까요. 이게 이게 탄성이 안 되는 거에요. 이게 뻗어진과 동시에 이게 탄성이 접었다가 이 상태에요. 코치님이 항상 몽둥이처럼 휘두르는 게 아니고 라켓이 가서 맞아야 된다는 게 그걸 계속 줬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렇지. 라켓이 가진 거 다 이렇게 지고 이렇게 치잖아요. 그냥 이렇게 치잖아. 팔 힘으로 다 치. 대개 남자들은 다 팔 힘으로 치는데 이렇게 치는 거 안 해. 그렇지. 이렇게 이게 먼저야. 그러니까 여기서 두 신작가 말대로 여기서 자꾸 탕 해야지 나가는 건데 꼬았으니까 펴져야 되잖아. 그런데 안 꼬았어. 안 꼬았는데 어떻게 펼까. 이런 사람 많아. 이건 휙 자체가 아니라는 거지. 꼬았으니까 꼬았으니까 펴져야 될 거 아니야. 그럼 여기서도 백도 마찬가지. 꼬았으니까 펴져야 됩니다. 꼬았으니까 그런데 안 꼬아졌잖아. 이건 그냥 이건 어깨에 접었다 펼기 운동이고 탄생운동 하려면 정확히 접어져야 돼가 꼭 펴져야 돼. 그러니까 신필이 말 그대로 꼬아. 이렇게 꼬아 봐. 그냥 편하게 꼬아. 편하게 꼬아. 그냥. 자 가 펴. 그래. 그럼 네 힘 안 써도 펴져. 그렇지. 펴기만 해. 펴기까지만. 아니 나가리지 말고 펴기까지만. 톡. 그렇지. 거기가 끝이야. 아까 뭘 했어. 심필이니까. 꼬아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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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타점을 잘 알아야 돼. 근데 이 타점을 생각을 않고 하는 거지. 팔 펴지는 위치. 라켓 길이. 꼴 위치. 그리고 그게 정말 중요한 게 라켓이 먼저 가서 친다는 그거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그랬잖아. 라켓 운동이지 내 몸 운동이 아니라고 그랬잖아. 라켓이 라켓이 먼저 가서 쳐야 되는데 이동 수단이고 때리는 것은 이거란 말이야. 그걸 모르고 치면 아무리 힘을 빼고 해도 그냥 다 팔로만 치지. 그게 이게 라켓이 가서 쳐야 된다는 거를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얼마 전에 이게 깨우치게 된 거예요. 해보다 보니까 네 힘 안 쓰고 라켓을 툭 끼는데 라켓이 가서 땡 떼니까 어떻게 돼. 쫙쫙 뻗어나가잖아. 오히려 접어서 탄성을 맞추면서 라켓이 가서 마지막에 살짝 건들면 튕겨나가는 거지. 그치?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꼬아서 펴질 거야. 그럼 여기서 마지막에 탁 하면 이게 때리지. 이게 때린 거 아니잖아. 이건 근데 대부분이 라켓이 때리라고 하면 어떻게 돼. 라켓이 때리라고 하면 이게 때려야 되잖아. 펴지면서 이게 딱 때려야 되는데 네. 예. 항상 그렇게 잡았어. 딱 이렇게. 그리고 또 이렇게 꽉 잡고 있으니까 이게 뭐 움직일 것도 없고 다 이렇게 모여야 돼. 그치? 그치? 그니까 수도. 자. 네가 여기서 시작을 했어. 그럼 여기서 끝이야. 아. 줘. 그치? 아 그러니까. 그치? 네.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돼? 여까지 나와. 아까 왜 심피디가 이야기했잖아. 접었다가 여기서 접어놨어. 표현 게 여기가 끝이 여기가 탄생이 끝이야. 그러면 여기서 접었으니까 여기서 끝나야 되잖아. 그치? 하나. 둘. 끝나야 돼. 근데 하나. 둘. 근데 코치님 말해주시는 게 알고 나면 다 이해가 되거든요. 다 맞는 말. 아니 그걸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지. 나도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고 포장은 하는데 그것도 어렵다고 막 그래. 이해를 하고 나면 무슨 말인지 너무 와닿아요. 그게 진짜. 알아서 못 할 거예요. 아니 그런데 그걸 좀 알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과 하려고 하는 거 아예 모르고 하는 거 모르고 그냥 하는 거는 진짜 완전 그 엄청 응. 신작가하고도 이야기하지만은 댓글에서 너무 어려워요. 어려워요. 이게 무슨 설명인데 어려워요. 신PD가 연락이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더 쉽게 설명을 해보자. 그러면 서로 공유해갖고 또 만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고 여기에 맞춰보고 하면서 그걸 만들어내면 과정이 힘들어. 그걸 서로가 공유하면서 정말 어렵게 만들거든.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많이 쉽게 쉽게 만들어 놓는다고 하는데도 어려워. 하나 둘 이해 되니까 뒤에 거 같이 이렇게 조금 아 무슨 말 하는지 알잖아. 아 아 이건 이게 설명하는 이걸 설명하는 거잖아. 아 뭐 대충 그냥 모르니까 그냥 흘려들었던 얘기를 알고 나니까 그 말에 그 말이 해트가 오더라고요. 그냥 이렇게 그냥 들음으로 그냥 아 뭐 이런 줄 알았는데 알고 이제 하니까 알고 하면 천천히 해보면 내 걸 만들 수 있는 과정이 더 빠르다는 거지. 모르고 내 걸 어거지로 만든 게 아니고 알면서 그 이론을 알면서 거기에 맞춰가면서 내가 아 이때는 이렇게 쳐봐야지 이렇게 쳐봐야지 그걸 알고 하는 거하고 아예 객지 상태에서 그냥 갔다 하는 거하고 틀리라는 거지.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본인도 뱀이면서 해보다가 알고 그게 연구를 해보려고 막 자꾸 하는 거하고 그냥 가는 경우하고 틀리라는 거지. 자 운동해. 시작해. 어허 먼저 시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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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해.